음악가 저는 음악가잖아요 종교인으로 알고 계시는 분 아니시죠? 음악가잖아요 음악가는 어떤 세상이 저에게 얘기하는 것을 음악적으로 들어요 아마 세상이 얘기해주는 아름다움 엄마는 아이의 모습으로 그걸 듣게 되고 그리고 진실을 쓰는 기자나 글을 쓰는 사람들은 글의 모습으로 세상의 모습을 듣지 않을까 왜 둘이 얘기하세요? 너무 멋있어? 아니 농담이고 누구나 세상의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자기만의 언어로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음악이라는 이름으로 들었고 말이 어려워서 미학이라는 이름이 붙었지 그냥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술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연구할 사명과 숙제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음악으로 표현되는 아프리카의 아름다움 그리고 바라는 점을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으로요 이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출국을 불렀던 R&B 발라드 가수에서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를 때까지 세상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에 대해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알아온 것에 대한 여러분들께 편하게 전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애기를 낳고 나면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냥 좀 좀 더 세계가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딘가를 가던 맨발에 발걸음들을 멈춘 형제 누이들이 길 한가운데까지 뛰어나와 하얀 비를 가득 보이며 웃네 원래부터 누군가의 것도 아닌 것을 먼저 가진 사람들이 제멋대로 그어놓은 그 위로 강물은 보란듯이 흐르고 꽃이는 나라가 새싹을 피운다 늙은 땅에 어린 아이 노래 소리 높은 하늘 그 아래야 그 아래야 태어난 이 아이들의 아이를 노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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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아닌 그것을 서로 가지려는 사람 사람들 입안 가득 삼키지도 못할 무언가를 무언가를 가득 부른 채 이대로는 웃을 수도 없어 이대로는 웃을 수도 없어 예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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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붉은 땅에 어린 아이 도래소리 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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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노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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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해 모두 함께 노래해, 노래해 여러분도 노래해, 노래해, 노래해 모두 함께 노래해, 노래해 여러분도 노래해, 노래해 안 할 거야, 노래해, 노래해 앞으로는 노래해, 노래해, 노래해 계속해서 노래해, 노래해, 노래해 여러분 노래가 저 멀리 있는 곳까지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